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imf가 경고한 것이 한국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규모가 2배 정도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imf가 소상하게 보고 있네요. 국민연금개혁 없이 현재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앞으로 발생하는 연금 부채로 인해서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위 국가 순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 0.3%에서 2070년도에 180%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그냥 딱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가계 부채가 대략 2천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2,500조 정도 두 개 합치면 4,500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항상 발표하는 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 이거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 지방정부채무를 합치게 되면 1130조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가채무 통계는 1130조입니다. 1130조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공기업하고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국가가 결국은 지불보정을 써야 되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2천조에서 2,5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2천조에서 2,50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 2, 2, 6 한 7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7천조. 7천조. 한국이 연금을 제외하고 부채가 7천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계 부채 2천조 기업 부채 2천조 그다음에 정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공기업 한 전만 하더라도 2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게 되면 한 2,5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7천조 정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2천조 2천조 2천5백조 그다음에 공공부분 총 합쳐서 2천5백조 정도. 이제 그거하고 완전히 별대로 연금 연금만 따지게 되면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가 있죠.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확정 부채입니다. 군인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만 합쳐도 여러분들 약속한 것하고 들어올 돈의 차이가 한 1,5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국민연금 약속한 것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갖고 있는 것 격차가 1,82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부채만 합치게 되면 약 3천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경 정도 여러분들 부채를 쥐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2천조 기업부채 2,500조 그다음에 공공부분 부채 2,500조 그리고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여러분 부채 1,500조 국민연금 부채 여러분들 1,800조 연금만 여러분들 부채가 전체가 한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지금 나는 한 20만 명의 신생아들이 다 벌어 가지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인근순 작가가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보도 이런 보도는 복잡하거든요. 이런 보도는 이런 보도는 복잡한데 그냥 대략 여러분 제가 계산해보면 그냥 가계부채 2천조 기업부채 2,500조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부채 2,500조 여기는 이게 이제 이게 2,500조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2,500조 그다음 여러분들 뭐죠? 연금 3,000조 그렇게 1,000까지 간 거예요. 1,000. 그렇게 뭐 앞으로 무슨 뭐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주거나 무슨 무슨 뭐 의사들이 처우를 개선해 주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돈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여러분들 이 부채들이 대부분 고정비성 기계 부채거든요. 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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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조 정도 공무원연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1,425조입니다. 이 욕은 하루에 여러분들 이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미정리급으로 인해가 여러분 매일 여러분 1,42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합치면 52조 원. 국민연금만 따지게 되면 500억 정도입니다. 매일 이자가. 대단하죠.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다 합치면은 매달 이자가 1,425억 원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국민연금 관련된 것은 이자가 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2조 원 정도가 여러분들 빚이 계속 쌓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언론도 다루지 않고 국민 국가도 여러분들 언급 안 하지만 전부가 다 세금으로 떼우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될 그런 돈인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한별린처럼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또 뭐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가파르게 이기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여러분 증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적자 규모가. 연금부채입니다. 연금부채. 연금부채는 국민연금을 빼고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사항연금인 걸 빼고 군인 공무원연금만 하더라 이러면 적자 규모가 지금 1,230조. 2019년에 944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러면 정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미정립금이 1,825조 원이니까 1경 되네 1경 빛이 거의 1경 육방한 겁니다. 지금도 빛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매일 매일.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2,000조 2,500조 2,500조 3,000조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500조 정부 부채 2,500조 연금관련 부채 3,000조 3,000조 가운데 1,800조는 국민연금 나머지 1,700조는 군인 및 공무원연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부가 20만 명이 여러분들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소개한 방금처럼 임근순 작가가 야 이게 뭐 노예도 아니고 지금 나는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